송은재TV 시작합니다. 법무부 장관인 한동훈 장관이 국민들 사이에 인기가 높죠. 또 이렇게 보수층에서 차기 대권주자로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다. 뭐 이런 조사 결과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동훈의 인기 비결은 뭘까요? 국민들에 대한 여러가지 메시지에서 간결하다라고 하는 점이고 상식적이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한동훈 장관이 국민들과 소통하는 방식이 굉장히 명료하다. 그 다음 굉장히 외모도 스마트하다. 이런 부분들일 겁니다. 한동훈 장관이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뒤에 국민들 앞에 처음 등장했을 때 언론 앞에 처음 섰을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검찰은 도둑놈을 잘 잡는 것이 우선이다. 여기에 국민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이 지난 2년 동안 검찰을 무소불위의 검찰을 없애야 한다. 검찰의 수사 기능을 다 뺏기 위해서 공수처도 만들고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이라고 하면서 검찰의 수사 기능을 거의 다 뺏었습니다. 경찰로. 공수처도 만들고요. 2년 동안 그렇게 하면서 문재인 정권이 가장 앞세운 것이 인권이었습니다.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면서 인권을 말살시키고 있다.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검찰의 수사 기능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이제는 마지막으로 검수완박 법안까지를 민주당이 통과를 시켰습니다. 다음 달이면 검수완박 법안이 시행이 됩니다. 검수완박 법안은 경찰 공수체에 다 뺏기고 이제 남은 6대 범죄, 중요한 범죄들 검찰에 남아있는 6대 범죄 가운데서도 2개만 남기고 부패사범, 경제사범 2개만 남기고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이건 또 경찰에 넘긴다. 라는 게 검수완박 법안의 요지입니다. 현재 헌법재판소에 위헌재소가 되어 있는데 헌법재판소가 언제 이 결정을 내릴지 하세월입니다. 여기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오늘 대통령령 개정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내일 입법 예고를 할 예정이다. 왜 이 대통령령, 시행령을 개정해야 되는지 이유를 상세하게 밝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그러니까 검수완박 법안이 처음 통과될 때부터 이건 법도 아닌데 이걸 어떻게 막을 수 있나 그랬을 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얘기를 했습니다. 시행령을 통해서 조정할 수 있다. 검수완박을 막을 수 있다. 라고 했고 그렇다면 취임한 뒤에 왜 이렇게 시행령 개정이 늦어지냐. 사실은 늦어진 겁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 같은 형태로 시행령을 만들겠다. 이 지금 시행령 오늘 골자는 검찰의 검수완박에 의해서 뺏길 수 있는 검찰의 수사 기능을 거의 다 회복시키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대통령령 개정을 통해서 한동훈 장관은 이런 식으로 대통령령을 개정하겠다라는 걸 이미 밝혀왔습니다. 오히려 늦었습니다. 이게 무슨 문제가 있고 이게 지금 뭐가 논란이 될 수 있느냐. 제가 이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검찰은 도둑놈을 잘 잡는 것이 우선이다. 참 상식적인 말이죠. 길에 다니면서 누구나 물어봐도 누구나 인정할 대목입니다. 문재인 정권 민주당은 인권을 내세웁니다. 조국, 추미애, 박범계 모두 인권을 내세우고 모두 법률 전문가들입니다. 인권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래는 순서가 있는 것이죠. 일반인들도 모두 압니다. 검찰과 경찰은 수사권을 어떻게 조정하든 그건 기관이 다르니까 편의상 조정을 해라.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둘이 합심을 해서 다 정부기관 아닙니까? 도둑놈은 일단 잘 잡아라. 그 다음 인권 문제가 생기면 그건 안 되지. 인권까지를 침해하면 안 된다. 도둑놈을 잘 잡게 하고 그 다음 인권에 문제가 생기면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쪽으로 조직의 운용 형태를 바꾸고 많은 것을 그렇게 보완해 가면 된다. 이게 일반적인 상식 아닙니까? 검찰과 경찰이 인권을 좀 침해하는 요인이 있다. 그러니까 도둑놈도 못 잡게 만들어버리자. 빈대 잡겠다고 초과상반을 태우는 꼴 아닙니까? 검찰과 경찰이 있는 원래의 목적은 도둑놈을 잡는 겁니다. 거기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는 그 문제대로 해결해 가는 것이죠. 인권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검찰을 없애버린다. 경찰을 없애버린다. 지금 경찰로 수사권을 다 옮기면 그럼 경찰이 무소불위로 인권을 침해하면 또 경찰 없앱니까? 경경찰 만듭니까? 검검찰 만듭니까? 옛날 이야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공수처 만드니까 공공수처, 공공공수처 만드느냐? 이래 순서가 잘못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이래 순서가 잘못됐느냐? 문재인 정권, 민주당이 자기들 살 길을 찾으려고 자기들 지은 범죄, 수사받지 않으려고 감옥 가지 않으려고 저런 행동을 한다. 저런 무리한 행동을 한다. 당장 일반 국민들은 상세하게 이 내용을 몰라도 당장 지적하는 것 아닙니까? 조금 내용을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요. 이거 검수완박이 나왔을 때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한동훈 장관의 말이 적절합니다.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배영참사가 6대 범죄입니다. 이게 지금 내용으로 명료하게 구분이 됩니까? 자, 그러니까 어떤 공직자가 부패한 범죄를 저질렀다. 이재명입니다. 이재명이 대장동 사업을 저질렀다. 지금 이재명에 관련되는 수사를 경찰도 하고 있고, 검찰도 하고 있고 국민들은 헷갈립니다. 저건 뭔데 경찰이 하고, 저건 뭔데 검찰이 하노? 국민들은 검찰, 경찰 뭐 누가 해도 좋다. 협심해서 수사 잘해라. 인권은 다치지 않도록 해라. 대신 수사를 잘해야 된다. 도둑놈 잘 잡아라는 것 아닙니까? 이재명이 성남시장으로 있으면서 성남FC 비리 의혹을 저질렀습니다. 이건 검찰이 해야 합니까? 경찰이 해야 합니까? 뭐 이런 식인 겁니다. 부패, 경제, 부패, 경제 요즘은 공직자가, 고위공직자가 다 저지릅니다. 그게 가장 심각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공직자는 또 뺍니다. 그 다음 선거 뺍니다. 선거가 대표적인 부패 아닙니까? 방위사업, 대형 방위사업. 이렇게 어떻게 조정이 되느냐라는 겁니다. 이 부분을 한동훈 장관이 지적을 하고 한동훈 장관이 이 부분을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정리하겠다. 그러면 검수완박은 무력화된다라고 일찍부터 이야기를 했고 지금 이 정리를 하는 게 늦은 셈입니다. 공직자의 직권남룡이나 선거범죄 또 방산기술 유출, 검찰이 수사를 해야 될 것이 거의 대부분이다. 검찰이 그 수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대통령령으로 그렇게 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제 협치는 포기하는 것이냐. 우상호가 나서서 지금 국회를 무시하느냐. 검수완박, 국회에서 만든 이 법안을 이렇게 깔아뭉길 수 있느냐. 시행령으로 이렇게 반발을 하는데 이 부분이 문제가 된다면 협치 필요 없다고 봅니다. 민주당이 민주당 내에서도 대부분은 지금 검수완박 잘못했다. 검수완박에서 선거 망쳤다. 부끄러운 일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검수완박을 스스로 폐기하지 않는다면 헌법재판소는 저렇게 세워라 내워라 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폐기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이 검수완박을 가지고 이렇게 시행령을 발목을 잡는다면 민주당과는 협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건 합리적인 정당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을 법으로 만들어서는 안 되는 법을 만든 겁니다. 검수완박. 검수완박이라고 자기 마음대로 법을 만들면서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검수완박 법에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를 수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을 만드는 이게 가장 기본입니다. 검찰은 부패와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를 수사할 수 있다. 부패와 경제로 딱 못을 받고 싶은데 검수완박 법을 정할 때도 그렇게 못을 박는다고 해서 이게 지금 못이 박아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내용이. 공직자가 부패를 하면 그럼 이걸 검찰이 해야 됩니까? 경찰이 해야 됩니까? 복잡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법에서는 언제나 이런 식입니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를 해놨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라고 검수완박법이 되어 있습니다. 자기들 안에 모순을 일으키는 것이죠. 말도 안 되는 검수완박법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뭐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한동훈 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를 정했다.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이게 어디서 그렇게 무로 자르듯이 잘라질 수 있느냐. 그래서 다 되돌린 겁니다. 이걸 지금 민주당이 다시 문제를 삼고 또 뭐 위헌 제소를 하겠다. 한동훈 장관을 탄핵하겠다. 눈이 뻔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민주당은 망하는 길입니다. 여기에서 민주당은 검수완박법안이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검수완박을 털어야 합니다. 그다음 한동훈 장관 늦었지만 대통령령 시행령을 낸 것은 오늘 낸 것은 평가할 만하고요. 또 하나 여기에서 이거 거쳐서는 안 됩니다. 지금 공수처 아무 일도 안 합니다. 수사능력도 없습니다. 공수처 당장 법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정리가 안 되면 공수처와 검찰 간의 수사관계 애매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 부분도 정리를 해야 됩니다. 또 이 대통령령 더 나아가서 지금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이 부분도 더 정밀하게 해야 하고 인권 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되죠. 인권 침해보다 우선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인권을 더 보장할 수 있는 노력들도 계속해야 한다. 검수완박법안 다음 달 시행을 앞두고 한동훈 장관이 좀 늦었지만 오늘의 사 대통령령을 고치겠다. 검찰의 기능을 완전히 회복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재명에 대한 수사만 보시더라도 경찰이 뭐하고 있는지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재명이 지금 경찰을 가지고 놀고 있습니다. 법인카드 횡령 부분 이재명이 먼저 경찰에서 자기 부인 오라고 소환장이 왔다 먼저 밝히고 7만 원 되는 국회의원 부인들에게 식사한 부분 또 거짓말을 했습니다. 법인카드로 결제하는 줄 몰랐다 했다가 통화 녹취록이 공개가 됐죠. 다 알고 있었던 걸 거짓말을 하고 이재명이 지금 경찰을 가지고 놀고 있습니다. 경찰이 자존심을 걸어야 합니다. 제가 상당히 시간이 좀 됐습니다. 그러니까 행안부에서 경찰국을 만들어야 겠다라고 했을 때 제가 지금 이 단계에서 경찰국을 만드는 것이 소란만 일으키는 것 아니냐 했을 때 그 당시에 상당히 정책결정에 관계되는 사람이죠. 누군지 말씀을 드리기는 힘듭니다만 이야기가 경찰이 특히 중간 간부 총경 이상의 경찰이 굉장히 이 한쪽으로 경도되어 있다. 한쪽으로 문재인 정부 쪽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문재인 정부 쪽으로 그렇게 경도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검찰 수사를 다 뺏어서 경찰이 죽였다고 하니까 경찰로서는 이게 웬떡이냐죠. 과거 정권에서는 경찰의 간부급 인사를 통해서 경찰을 완전히 장악을 했습니다. 민정수석실을 통해서 그런데 그렇게 안 되겠다. 그렇게 안 될 정도로 경찰의 지금 내부 상황이 심각하다. 그 총경들의 집단 반발을 보면서 경찰 내부가 참 심각하구나. 경찰국을 해야 될 만큼 경찰이 지금 굉장히 문재인 정권의 그 얼토당토하는 금경수사권 분리를 해서 경찰을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도록 해주겠다. 그게 많이 왜곡된 그 주장에 많이 기울어져 있구나. 경찰의 기강을 빨리 다잡아야겠다. 라는 부분으로 제 생각을 바꾼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경찰, 검찰이 나서서 정말 도둑놈을 때려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각 분야에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난 다음에 각 분야에 좋은 의미의 사회적 질서 기강이 너무나 많이 무너져 있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걸 바로잡아야 한다. 이게 시급하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